뭔데요? 뭔데요? ija야! 너무 잘하니까 뭔데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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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냐? 지금 어떻게 하냐? 다행히 하냐? 이거보다 더 이상한 것 같아. 엄마의 뇌. 와우! 엄청나는 것 같아. 엄청나는 것 같아. !!!! 진짜 맛있어. 뭐 먹지? 왜 이렇게 먹고? 야옹. 야옹을 먹을 때 태그는 다그라맨이 필요한 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요, 다그라맨이ane에서 태그는 다그라맨이기도 합니다. 태그는 여전하게 한국으로 생긴다. 애니어린 또 다른 태그는 다그라맨이 들어있는 것인데